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국의 스폰서 지금 도쿄올림픽 스폰서 들도 기업이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스폰을 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도쿄올림픽이 9월 하순부터 10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면 지연을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극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6월 4일 날 발표하기를 스폰서의 기업 간부가 현재 굉장히 변종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팬더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더운 7월 23일 날 시작이죠 그러지 말고 9월이나 10월 쪽으로 9월부터 9월 하순에 시작해서 10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지 조금 늦추는 것은 어떠냐 개막 시기를 그런 것을 지금 요구를 했다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진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의 CBC 방송에서 캐나다의 국영방송입니다 한국의 KBS 같은 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거는 정말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과 영국발 인도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베트남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또 영국 인도보다 더 전염 속도가 빠른 더 빠른 베트남 변종이 또 생겼죠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선수단이 총 200여개 국가에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쿄올림픽에 왔다가 다 제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경우에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만약에 자기네 나라로 전세계로 돌아가면은 그게 쫙 퍼지면은 이미 기존에 우리가 맞은 화이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나 뭐 그러한 백신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약에 자꾸 뭐 더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또 도쿄올림픽에서 감염이 되면서 돌아가서 자기네 국가에다가 쫙 퍼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집단 면역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좋아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실업률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전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계가 지금 좋아질 확률은 없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지금 이제는 거리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고 물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저기 어디죠 그 이제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여행을 여행을 오는 곳 물론 일부 국가들의 한국을 포함해서 허락을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국했을 때 제가 기억하고 푸켓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푸켓에 입국했을 때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바로 태국에 입국을 해서 그냥 그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면은 그냥 바로 태국 여행하고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따로 뭐 한 2주일간 2주일간 따로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제가 또 아까 그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이버 테러까지 지금 막 그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위험하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그러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한 2, 4분기 정도 2022년 2, 4분기 정도의 2차 백신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2차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또 맞아야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컨펌은 아니고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마 백신 제조회사들은 지금 이미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백신이 영국발이라든지 인도발, 베트남발 그다음에 또 어디죠? 남아공발 해가지고 변종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백신 제조회사들이요 당연히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이미 많이 맞았죠 백신을 그러니까 내년 2, 4분기 정도 늦으면 3, 4분기 정도에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도쿄올림픽에 방문한 그 만 5천명 정도의 200여개 국가에 날아서 다 훅 가가지고 200여개 국가들이 다 퍼져버리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아 이거는 정말 노답인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러면은 정말 아마겟돈인 그러니까 그 캐나다 그 cbc방송 그 한국의 kbs같은 국방송에서 아마겟돈이다라는 아마겟돈 전쟁의 얘기 이게 뭡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오키나와의 이 하츠렌 하츠렌 하이바루 하츠렌 하이바루인데요 규모 4.8의 강진입니다 지금 아 글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 화산섬에 제가 여러 말씀 화산섬에서 이제 그 강진하면서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화산섬에서의 지진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의 지진은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추후에 어디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여기가 컨트롤타워에 거기입니다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지진이 어디로 가서 이 패턴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금 시간을 봤을 때 화산섬에서 오늘 새벽 1시 48분에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이 오키나와의 카츠렌하고 하이바루 쪽인데 그렇다면은 이 그 뭐죠 물론 더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오가사와라라든지 이즈제도 쪽에 뭐 치즈즈마라든지 하치즈즈마라든지 하치즈즈마라든지 움직이는지 오오시마라든지 그걸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 아 이 리코해그 오키나나 트라프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강 둘 다 4.8의 강진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남태평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인도네시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단독으로 해서 일본하고 상관이 없이 큰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며칠 전부터 인도네시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지금 5.0, 4.9, 어제 4.8 계속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5.0, 계속 이게 최근 계속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무료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스마트라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서요 그리고 한 번 남태평양 쪽으로 내려가 보면 잠시만요 남태평양 쪽을 보시면은 파피아 유기니라든지 그 사모아 솔로몬 이쪽은 지금 지진이 안 보이고요 지금 뭐 로얄티라든지 뉴 칼레도니아 마누아트 쪽도 뭐 휴지 통과 이쪽 다 지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네요 그쵸? 4.7, 4.4 캘레마덴 남쪽 4.4 오늘 오후 5시 52분 그 다음에 11시 31분 11시 31분과 5시 52분 캘레마덴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또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뉴질랜드를 칠 경우라면 또 미야기현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지진 상황을 보긴 봐야 됩니다만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쪽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 지진이 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한두 번 정도 더 지진을 보긴 봐야 됩니다 이쪽 마리아나 라인에서의 지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오가사와라 치치지마 화산섬 이 오지마 이쪽 괌 이쪽 라인에서의 지진을 한두 번 정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냐면 아니면은 유쿠회구라든지 휴수 쪽으로 지진이 갈 것인지 아니면은 도흑구 지역인 이와떼 미야기 아니면은 저기 어디죠 저기 그 후쿠시마 이쪽을 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디죠 여기 그 최근 어제와 오늘 양 이틀간 미국의 오리곤에서 강지인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도흑구 지역 혼슈 쪽에서 큰 지진이 날 확률이 있고 유쿠회구라든지 오키나와 쪽이라든지 휴수 쪽보다는 북쪽인 혼슈 도흑구 지역 키타도흑구라든지 미나미도흑구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떼 아우머리까지 해서 여기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나 이쪽 라인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이쪽에서의 지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한 몇 시간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한 몇 시간 더 지켜보고서 어디에서 날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